따라다니시느라 바쁘셨고 일단 기동성 편한 옷들 입으셔야 되고 항상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면 매체가 그때는 사실 그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를 보려면 직접 만나러 가는 방법밖에 별로 별다른 방법이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뭐 인터넷이면 뭐 검색만 하면 뭐 내가 볼 수 없었던 모든 영상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 쉽게 접할 수 있어서 그렇게 좋아하는 마음은 똑같겠지만 활동 면에서 예전 팬분들이 더 손발이 수고스럽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호야씨 생각은 어떠세요? 제 생각에는 예전 팬분들이나 지금 팬분들이나 열정은 다들 똑같으신 것 같고요 조금 차이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? 요즘 팬분들은 아무래도 좀 나이대가 훨씬 다양하신 것 같아요 요즘은 이제 그런 아이돌 팬에 대한 편견이 많이 없어졌다고 생각해서 나이 많으신 분이나 어리신 분이나 이제 별 주변 눈치 안 보고 자유롭게 팬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? 그렇습니다 네